안녕하세요 밥샤틀입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강지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브런치 맛집 아쥬이 거리를 소개합니다 먼저 자리에 앉으면 민트와 레몬이 들어간 물을 준비해 줍니다 한국인으로서 아아를 참을 수 없어 바로 주문했습니다 에그인 헤리라고도 불리는 샥슈카입니다 우리나라 돌솥처럼 따끈따끈한 그릇에 나왔는데 역시 반숙으로 익은 달걀을 터뜨려 먹는 게 가장 포인트죠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에 부드러운 노른자가 함께 입에 들어오니 맛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 든 페타치즈의 고소하며 녹진한 식감도 좋았고 뭐니뭐니 해도 빵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샥슈카를 한 스푼 크게 떠 같이 먹다 보니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가게 대표 메뉴인 캐러멜 팬케이크입니다 일단 비주얼부터가 식용꽃에 피스타치오, 호두, 캬라멜까지 굉장히 화려한데 폭신폭신한 팬케이크 사이사이에 생크림과 바나나, 사과 시나몬 콤포트까지 달달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바삭함까지 매력 넘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뚝딱이었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비가 오더라도 줄을 서더라고요 샹젤리제 거리에서 친절한 서비스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강력 추천하고 싶은 식당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밥쇼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